젤라틴 건판필름 안녕하세요. 사진가 박민호입니다. 젤라틴 건판필름 제작에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한 약품들을 먼저 설명드릴텐데요. 필요한 약품은 첫째, 사진 전용으로 만들어진 젤라틴이 필요하고요. 두번째로는 질산흥, 세번째, 브로마칼륨, 네번째, 티왕산 나트륨, 다섯번째, 크롬명반, 여섯번째, 증류수, 일곱번째로 알코올,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몰 약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품은 총 8가지의 약품이 필요하고요. 이외에 다른 약품을 더 첨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간단한 유재를 만드는 약품으로 이렇게 8가지의 약품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필요한 기타 기자재들로는 조금 쉬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들로는 첫번째, 비커. 약품을 희석하거나 온도를 높여서 교반에 필요한 비커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100mm 비커 하나, 250mm 비커, 그 다음에 500mm 비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약품 제작에 필요한 비커가 되겠구요. 두번째로, 메소실린더 약품과 증류수를 계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계량을 하기 위해서 메소실린더 50mm짜리와 100mm 메소실린더가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저을 때 사용하는 유리막대, 약품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알코올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또는 전자식 온도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식 온도계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약품을 계량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약품을 계량할 때 스테인리스 스푼으로 재량을 하시면 되겠구요. 약품을 계량할 때 0.01g까지도 계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0.01g 계측이 필요한 전자저울, 그리고 약품을 계반할 때 필요한 스피너. 이 스피너는 앞쪽에 보이시는 가온 온도관 위에 비커를 올려주시구요. 이 비커 안에 스피너를 집어넣고 온도와 RPM을 조절하면 약품을 자동으로 계반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항온계. 항온계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하기 쉬우신 걸로 사용하시면 될 거구요. 그 다음으로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 그리고 라텍스, 장갑까지 총 이렇게 준비가 되면 기본적으로 젤라틴 건판 필름을 만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준비된 약품들로 유제를 만드는 과정과 유제를 세척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